자막 제작 시기 핸드로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들입니다 도사신입니다 각사신입니다 자네 뭔가 하우드리드 하우드리드 하우드위드 천사가 여기 왜 왔지? 우리 사신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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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깻먹어가지고 날지마 흐흐흐흐흫 그게 아니구요 얘는 네 더이상 그냥 천사가 아니라 무슨 천사죠? 못생긴 천사? 아이 타락천사 아 타락천사 못생긴 사신? 어? 뭐라고? 흐흐흐흫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뭐라고? 뭐라고? 저꾸로 뭐랍니다 저기요 네 그쪽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되는데 어디 선배한테 아 맞다 맞다 이거만 컨텐츠 그랬지 아 나 아 사신 싫어 선배한테 아 진짜 짜증 나 요 야 네 잠사신님 우리 어? 각사신한테도 깍듯하게 해야지 각사신은 솔직히 말썽을 많이 부려서 솔직히 선배 대접하기 좀 그렇습니다 맞아 나도 깍듯이 하고 어? 뭐야 이 타락천사는 뭐야 이 따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야 여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신이 또 죽음을 관장하는 사람들 아니 사람 아니 사신들 아닙니까 그쵸 그쵸 죽음을 관장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또 한 발짝 다가서면서 네 우리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런거지 무슨소리 들으면서 죽는건가요? 에 에 일단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얻는거다 그렇지 미니게임을 해야되는데 일단 상황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한거는 아니야 여튼 그 이게 레이저가 이렇게 사방에서 오는데 이거 이렇게 잘 피해서 가장 오래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1등 아~~ 오케이? 사신 테스트인데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남아야 돼? 아~~ 몰라 할만 없다 할만 없다 그냥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분 누굽니까 이분? 누구요? 이분 내 친구입니다 이분은 뉴 친구라니 지금 제작자일세 아~~ 제작자 사신님이구나 이 테스트를 만든 제작자 사신님일세 제작자가 머리밖에 안남았다 으아~~ 몰라 몰라 백문이 부려의견 한번 해보면 돼요 뭐지? 제가 또 이런거 잘하거든요 디벨롭 마인네어 오우 오우 오 시작한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 나온다x3 여기x3 음 별거 없구먼 오! 오! 뭐야? 어! 이게 많이 나와, 점점 오! 옆으로! 아 이게 4방을 봐야 되네 오! 오! 근데 이게 이거.. 이거 3인칭으로 봐야겠다 이거 죽긴 할까?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따가 많이 나오겠지 어? 누구 맞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냐아냐 아니네 우리 1점 맞았어요 우리? 오 놀래라 놀래라 아! 오오오! 저기 잠사신 잠사신 죽었다! 예에에에에 뭐야 선배라고 그러드만 잠사신 죽었다? 잠사신님 죽으셨다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솔선수범에서 보여준 것 뿐이지 아닌데 죽을때 당황했는데 그쵸 박변사신님? 아니야 아니야 오 죽었구나 하고 감탄한거야 어? 그랬는데? 도티 아 죄송합니다 어? 아아 진짜 어디에도 죽었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분가 오 야 근데 이거 진짜 야 후배면은 얼른 죽어라 야 내 자존심도 있지 끝 자아 어 근데 후배가 제일 잘하지 말입니다 제가 능력있는 사신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사신을 왜 갑자기 존댓말 아악 오오오오오아까 오오오 잘피한다 근데 진짜 오케이 완전 잘피하다 오케이 수그리면 피해지나? 아! 아 역시 대사신이지네가 야오오오오오 야오오오오 활사 야터가 내 파이널스코어가 30 하나야 어? 32 인데요 어 보여? 어? 거짓말 하죠 보여? 32 인데요 아 미안 다 보여요? 라오 또 헵타그룸 83 Pear 좋고 Geoff 여튼 이런식으로 하는게 이건 연습게임이야 NFT cart 아니예요 이거 연습게임이야 야 너 요 빨리 안 붙여? 알았어 저희 잠뜰 요 붙이라면서 요 빨리 붙이라고 요 뜰 Imm Commissione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 그러면 바로 다운파 해볼까? 이건 이지였어 이지! 이제 미디움으로 한번 해보죠 네 알았어요 미디움으로 오 고기는 미디움이지 미디움이야 자 제대로 해보도록 하죠 방금판에는 제가 그냥 보여준거죠 이렇다 클라스 갑니다 솔직히 이거 오늘은 등수로 선후배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말이나 잘해 말 잘하라고? 요? 심각하네 알겠다 오! 아이고 정말 이 데자뷰는 쟤네 둘은 도너츠가 뭐야 쟤네 둘? 쟤네 둘요? 쟤네 둘요? 어? 이상하다 나 분명히 안맞은거 같은데 이정도 순발력은 있어야지 사신이 되죠 위급한 상황에서 어? 어? 이상한데? 도티님 방금 맞은거 같은데 안맞았는데요? 아 이게 위아래가 있잖아요 위로오는거는 피할수있어요 아래로오는게 조심해야지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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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잘한다 야아 야 내가 대선배는 그냥 다꾸러라야 다행이다 각사신 1등이다 아 다행이야 과연 언제까지 살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피해 кож! 뭐야 인센 모드 인커밍 정신 나갔모드 이거 선배로서 보여줘야 되나? 어디 ».《오오오오로 인은 해명한 상대방에서 옳지마 해》 잘 피한다 선배사신으로서의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좀 잘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드 난이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지 솔직히 이번에도 꼴짜면 잠사신님 오늘 제 후배하세요 야 하세요 왜요 왜요? 조용히 해 엇? 아니 그정도 각오는 하고 게임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도티 너를 방패로 삼겠다 에이 뭔소리야? 이게 막으면은 안 맞을 수도 있어 잘 막어 어 뭐야 어디서 오는거야 위에서 옵니다 하드 모드 이거 어디서 오는거야? 오케이 잘피하고 있구여 가만히 있으면 뭐 피해가네 요정돈 피해줘야죠 뭐야 나 방금 거의 매트릭스 수준이었다 왔다 골지 아니다 타락해버렸어 역시 나는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여기 도사시 피하게 아 아 아 맨날 우리 둘이 남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 뭐야 둘이 뭐 연인이에요? 둘 다 사사사사사사사신이네 역시 이 정도는 해줘야죠 각별사신님 아 좀 인정한다 실려 솔직히 한소리 해줘요 이거 잠뜰사신님한테 너 하지도 못하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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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그래요 서열은 각별사신님이 더 높잖아요 아니 잡틀이가 더 높아 아 그래요? 심적인 서열이 야 도티 노답이네 그 선대 앞에서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잘하는거 잘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게 문제입니다 뭐 뭐 뭐 대한민국이 뭔 상관이야 우린 사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뭔 상관이야 갑자기 뜬거감기로 아니 잘하면은 아무리 후배지만 인정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요 내가 진짜 집중하고 한다 요 무슨 모듭니까 요 알겠다 요 뭐야 요는 2부자리잖아 요 떼리요 떼 들렸어? 오! 혓! 아 안보여 나도 잘 안보여 이게 3인칭으로 하세요 3인칭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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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뭐야 쟤가 뭐야 쟤갈량 뭔소리야 저게 진짜 갑사신 죽었다 이로써 쟤가 최강자임이 밝혀지죠 아니죠 쟤가 이길수도 있죠 그니까 너는 그동안 죽었잖아 너는 그동안 잘하면 뭐하나 한번 그거 수현이가 1등하면 꿀잼이겠다 그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여 우와 죽어요? 피해피해 잘피해 잘피해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 왜 죽어 같이 있었는데 도티님이랑? 전혀 다르게 있었는데요? 아니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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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옥 판독 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이로써 도사신이 짱임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요 나 인셋모드 나는 버틴다 할 수 있어? 94점 93점 할 수 있어? 오오오오오 텁 고작 94점 오 fant3점 이거지 이거지 세 아랫수 돌파 이게 내가 봤을 viewpoint Insane 모드가 혼자 남았을 때 오는데 그게 혼자 남은 시간이 오빠가 더 그랬던거지 아 그런건가? 각사신이 훨씬 빨리 Insane 모드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응 결과적으로 도티님이 잘한건 아니다 그런가요? 아닌데 그냥 인세인 모드 나오는 타이밍이 있는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내가 봤을때는 도티님이 잘한건 아니다 에이 거짓말하지마 저 인정해줘요 그 요를 빨리빨리 안 붙여서 아 그래? 요? 내가 저러니까 인정해주겠어? 요 에이 우리 하드 막판 막판 자존심을 건 하드 한판 하자 어때 오케오케 다 따라하지 오케 하드가 뭐 어렵다 하드도 먹는거 아닌가? 아아 소프트? 아아 하드디스크 소프트 렌즈? 하드디스크? Do you know 하드디스크? 하드 왜요? 허리디스크 오케 플로피디스크 아아 플로피디스크 요즘 잘 모를수도 있어요 오케 오오 빨리 지나갔네 뭐야 오오 깐트롤 깐트롤 이게 뭐 깐트롤 필요한가요? 나 아 방이 필요하죠 오오 오오 아이고 아이고 저분 다 됐네 약발 위로써 제가 제일 잘하는걸로 자요 아이고 타락천사 잘가요 안녕 와 바보들아 야이 바보들아 마지막 자존심을 거 아이고 네 마지막 자존심을 거 다음 47점 다음 47점 아이 이런 근데 이거 3인칭으로 해도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되지 화면을 계속 옆으로 잘 돌려야되 어 그러니까 이게 사방에서 오니까 3인칭이 그렇게 엄청 큰 의미가 있는거 같지않아 그래도 더 잘보여 맞아 위에서 보니까 그래 여튼 마지막 판에 내가 이겼으니까 정신 승리했네요 네 아주 쉽군요 축하합니다요 축하합니다요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요 우리 마지막으로 점수 매기죠 저 A 도티 B 수연 C 햅타그램 D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어 DDO DTY 아 재밌게 보셨다면 조용히 구독하감시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미니게이머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멍게이머로 몽고 kicking 처럼 엉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